자 그 다음 침입니다. When you look at a bumble stem, 너가 대나무 줄기를 바라볼 때 You notice that 너는 대절을 감지합니다. 알아차립니다. It is very thin. 대나무는 당연히 얇잖아. 그지? 그것이 매우 얇다는 것을. At most. At most 하면은 기껏해야 라는 뜻이에요. couple of inches in diameter. 그래서 지름에서 몇 인치. 지름이 몇 센치가 안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나 unlike tree. 나무와는 다르게. Unlike. 모모와는 다르게. The stem does not thicken with age. 그 줄기는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나이와 함께.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두꺼워지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야. 자 you can tell. 그래서 너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what이 아니라 how가 돼야 되겠지? 왜? 뒤에 형용사잖아. what은 how는 뒤에 형용사가 오는 거고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가 있고 how 단독도 되죠. what은 뒤에 명사가 오거든. 그래서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올 때는 얼마나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야. how old a bamboo is 대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by looking for tree links in the middle of it. 그것 중간에. 여기서 그것은 줄기를 나타내는 거야. 줄기. stem. 다른 것들은 나무 중간에. 나무 중간에. 나무 그 기둥. 중간에 나이태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 중간에. Trilling. 나이태를 찾아보므로서는. 대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이태가 없으니까. look for. 무엇을 찾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it stays the same. 그것은 똑같은 폭입니다. throw out this life. 그것의 삶 내내. 일생 동안 똑같은 폭. 똑같은 그 폭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stay 동사는 이럴 때 이영식 동사로 쓰인 거고. 그럴 때는 계속 모모이다. 그것은 똑같은 폭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준 거야. and this grass can live for hundreds of years. 그리고 이 푸른 이 대나무는 수백 년 동안을 살 수가 있습니다. it looks as though there are a lot of tubes. there is there are 존재 구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모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모모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튜브 관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그 관들인데. piled up. 당연히 pp겠죠. 쌓아 올려진 그 관들. 그래서 one on top of the other라는 표현은 차례로 쌓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례로 쌓아 쌓아 올려진 많은 관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지 알겠죠. 여기에서 잠깐. 대나무 그림 보고 지문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대나무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이 튜브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서로 간을 위로 쌓아 올리잖아. 그 다음에 뒤쪽에서 나오던데 대나무 스템에서 곧장 이렇게 대나무 잎이 열리는 게 아니야. 여기서 브랜치가 이렇게 또 나가. 줄기가.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또 이제 뭐 줄기가 조그만 게 나갔지. 그리고 나뭇잎이 달리는 거야. 밴브 잎이.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these tubes are cold come. 그래서 이 관들은 come 이라고 불립니다. 자 여기 are cold는 O형식 수동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목적격 for라고 불립니다. 그리고는 are one of the main reason. 주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one of. 뭐뭐 중에 하나. that the bamboo is so fresh, so strong. 강력한 거지. 대나무는. 대나무가 매우 강력한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without this. 이것들 없이는 the grass would be more likely to break. 더 깨어지기 쉬울 것입니다. on each of these columns. these comes. 이 컴들의 각각에서 a branch will grow. 가지가 자랄 것입니다. 근데 어떤 가지인데? leaves will form. 그래서 이 나뭇잎들이 생겨지는 생겨지는 가지가 자랄 것입니다. 아까 설명해 줬죠. 그림 보면서 이렇게 나오죠? 오. A thing that is great. It's really nice for you to make things